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 보유토지, 전통사찰 보존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통사찰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를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선대부터 이어받은 사용하지 않는 땅, 즉 유휴 토지와 사찰 주변에 형성된 마을, 사하촌에 싼값의 토지를 임대해준 전통사찰에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될 걸로 예상돼 조계종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3일 중앙종의 임시회에서 종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통사찰의 농지나 임야가 기존처럼 분리과세 대상이 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전통사찰 보존지의 성격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사찰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 소유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와 같은 잣대로 세금을 물리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